뱃벌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저녁식사를 할 시간. 조개 가져와, 조개. 조개가 곧 돈인 세상. 저녁거리 역시 조개로 구입해야 하는데. 뭐야, 빨리 주세요. 뭐, 뭐. 삼겹살. 조경, 잠깐만. 아니, 그냥 그거 계산을 해서 해야지. 이거 무작정 가려고 먹을 거야. 형님, 이만큼 삼겹살 줘. 뭐 할까? 이게 한 20개. 네? 70개.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 조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확실해? 그래. 진짜예요? 확실해? 아니, 저쪽 팀 거 봐. 저쪽 팀이 이렇게 3개 훔쳐갔거든. 이야. 이야. 아, 됐어. 진정한 포크인데. 이거 먹었어. 여기 하나만. 아, 됐어, 됐어? 왔어? 진짜 맛있어. 2009년도 먹은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 또다시 갯벌은 드러나고 회도졌으니 할 일은 풀렸뿐. 슬슬 시작해 볼까? 이번 시간은 지금 좀 고급 야구를 제가 한번 택해 봤어요. 이게 지금 가장 기초적인 연습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평균 대회에서. 평균 대회 훈련이라는 타자가 스윙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 대회에서 발을 떼지 않고 공을 치는 훈련. 잘생긴 팀과 못생긴 팀의 대결. 양 팀에서 한 명씩 출전. 코치가 던져주는 공을 더 멀리 쳐내면 승리. 지는 팀에게 돌아가는 벌칙은 딱밤 맞기. 제가 판단할 테니까 저는 정확히 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달지 마시고. 1번 누구? 정리를 통해. 형. 아 뭐야? 형. 나 뭐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은 안주면 달력근이 세뇨? 말이 안나온다 3번 우리 형 옆에 오나 했대요 끝까지 보고 가운데 2개 나온다 너 이거 못 치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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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야 역시 민간이랑 준이는 바이벌 관계 그렇지 공만 끝까지 봐 다른 생각은 공만 봐 그렇죠 준이야 멈춰야지 쳐 치지마 형 붙여 몸으로 붙여봐봐 떨고 있다 좋아 이 뻥이 좋았어 안쪽으로? 좋다 좋다 쳐 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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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풀어 진이야 기장 풀어 이거야 아 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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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 보인다 원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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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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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응 아 아 아 아 아 진짜 세게 만들고 아 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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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형, 여기에요, 여기? 어, 제가. 아, 이겼어, 이겼어. 진짜 재밌다, 야.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승해야 돼. 아, 제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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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지금 여기가 와줄 수 있나? 이런 게 있을지 몰라. 와, 짠. 여긴 안 되잖아,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어떻게 나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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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 켜진 거 아니야? 오, 눈을 위치해. 하늘이 보여야지. 하늘이 형이랑. 동생이라고 봐주면 안 돼, 동생이라고. 아까 연습 안 해봤잖아. 아까 연습 안 해봤잖아. 하나, 하나, 하나. 연습하라. 오, 괜찮네. 자, 시작. 우리가 연습인 거잖아. 자, 라스트. 소구마스. 와우! 와우!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노, 노, 노! 기다려봐. 형, 꽃 아미. 여기 둘이 breeze잖아, 우리 사nut exagger잖아. 꽃 아미. 꽃 아미, 빨리 올라가. 노, 노, 노! 노, 노 타임! 유일하게 아는 영어잖아. 오케이 이거 두 번째 타고랑 똑같은 걸로 인정 이거는. 아니야 두 번째 타고 훨씬 많이 해가지고.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가 셋 다 됐다. 뭐가 셋 다 됐다.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내가 말을 못 찍어서. 형도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이 자나. 손가락에 딱 들어와 딱. 손가락을 감아버려 이렇게. 손잡지. 손잡지.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입쪽 코가 눌려왔다. 오. 형 머리에 핏줄 섰어. 여기 네 명? 아니 고맙뿌려 누가 고맙뿌려 고맙뿌려 갖고 있어 봐 옷하고요 칫솔하고 일기장하고 일기장하고 일기장 가져왔어? 날씨 말고 잘자 일기장에 좁잖아 한 명씩 써가지고 세 자로 표현해봐 세 자로 표현하면 하늘이 늙은이 하늘이 오늘 고생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 다섯 자로 이내로 쓰기야 형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 기사완 땀파리 마리오 써봐 마리오 누구? 오 지오 써봐 뭐라고 쓸거야 지오 형의 대신 허풍쟁이 입으로 간단하게 허당이요 허당? 왜 지오 형이 허당이야? 허당이 허당이야 보기에는 멋있는데요 그게 결과가 좋은지 않은거 하늘이 형 하늘이 형 하늘이 형 나잇값 잘하는게 왜 좋은 말 아니야 혹시 나잇값 잘한다 이건 아니지 동호야 창렬이 형 적금금지 적금금지 불쌍하다 하하하하 하하 군반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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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관리들이 안 돼 지금 표정관리들이 안 돼 아 뒷머리는 못 그렸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머리는 못 그렸어 자고 있어서 자고 있어서 이거 아냐 인상적 표정 아직 거울은 못 봤는데 얼굴을 다 스며들었어요 이미 아니야 이렇게 가 그냥 그거 있잖아요 기선제압이라는 게 딱 와가지고 이제 하면 빡 그려주면 너네는 몰라도 나는 솔직히 맘에 들어 너네는 몰라도 나는 솔직히 맘에 들어 형 일어나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경기하러 가자 형이 형 안 탔는데? 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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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р автомобils 민혁 아 난 이제 두려워 피디님 오늘은 또 내기에요 우리 뭐할래요? 뭐할래요? 제주도지 우리는 제주도 갈기까지 무조건 제주도 ement 제주도 네 네 김현은 좀 사장님께 상당하십시오. 오케이. 조금 강심해. 누군가가 우리가 3위를 못 넘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울분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기에 이기겠다는 인정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기 먹었다. 내기 먹었다. 3위를 못 넘을 거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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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를 못 넘을 거다. 훈련을 마치고 선보도에서 나오는 길. 이제 경기만 남았는데 이렇게 긴장감들이 없어서야 오늘 경기에서도 망신살 뻗치려나. 너희들 언제 한 번 이겨볼래. 다 흠집 Até. 노송 준단 얘기죠. 아! 이걸 제대로 맞았어요. 동선한 사회용. 그쵸? 근데 60명이 모였거든요. 60명의 성수예요. 아! 일로다. 예! 리벤지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긴장이 되네요. 그때는 기동성을 저희가 발휘 안 했죠. 오늘은 기동성으로 상규팀을 제압하겠습니다. 저희 선수가 오늘 지게 되면 끝까지 뛰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승각으로 오늘 게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뛸 겁니다. 첫 경기에 이어 대명중학교는 투수포스를 제외하고 모두 1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난식임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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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 번만 짜려봐. 우리 팀이 머리 안 닿아. 이거 오늘도 선발이야? 기술대로 할 거야. 첫 경기와는 다르게 천하무적 야구단은 웨팅 오더라는 것을 처음 받았다. 아주 좋아. 예수 많이 감사! 예수 많이 감사! 예수 많이 감사! 너무 어려움이 없던데 이거 짜는데? 아니 왜 10점 차이상 6폴드야? 7점은 너무 적어요 근데. 오늘만 8점 약속하면 오늘만 8점으로 앞으로 계속 7점이에요. 앞으로 7점 합니다. 안 지루해야 해요. 편집을. 편집을 지루하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편집을. 일단 그럼 오늘만. 오늘 시간을 하고 싶죠. 오케이. 지금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 나가자. 우리 나가자. 우리 가볼까? 1타 1스템. 천하무자! 1타 1스템. 1타 1스템. 물이지. 진짜 너무 물. 준비 시작할게요. 1, 2, 3. 동국회계의 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스포츠 버라이어티. 천하무적 야구단 중계를 맡은 허준입니다. 저희 회의는 막말 해설의 달인. 막장 김씨 해설이 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발 오더를 우리 김해설께서 짜셨어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고민하고 뭐 이래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주르륵 그냥 아무 캐나 써도 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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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다다다다다고. 다섯 날아오려면 일요패스 게임하면 안 될까. 오늘 베명구학교 1차 경강기 홀드 패럴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전반자 경기 중계차가 오고요. 무려 일곱 시간에 촬영 준비. 정말 사상 최악의 실수없는 짓을 했다라는 걸. 뭐라고? 뭐라고? 성공을 하길 바라면서. 아, 알아. 아니, 어떻게 어제. 저는 뭐 기분은 좋겠습니다마는. 전통의 명문 배명중학교와 전화무조자보다. 하지만 배명중학교가 많이 봐준다라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 타자의 주축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1학년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일단 1학년을 주축으로 하고 어떤 선수들의 선수 보호 차원에서 호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1학년으로. 1학년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네. 위압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특히나 많이 내주지 않는 경기를 해야 한다. 좋은 투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초반에 볼 3개가 들어왔네요. 자, 임창정. 잘한다니까 진짜. 단장님의 바람을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공? 좋은 공? 아, 볼렛으로. 자, 일단은 가장 위험한 것이 임창정 두 선수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주자가 1회 남가면 2회까지는 걸어서 가거든요. 자, 저희가 특별 룰에 의해서 오늘은 무조건 8점 차이 이상이 나게 되면은 경기가 콜드로 끝나게 됩니다. 원래는 7점이었는데 선수들이 강력하게 우겼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배명준 선수가 지난번에. 아, 뛰네요. 아, 뛰네요. 아, 뛰네요. 아. 자, 이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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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노, 근데 초남족에 와도 지금 한 두세 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선수가 아까 제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코치인 줄 알았어요. 아, 뛰보면 학병 같기도 하죠. 아, 어마어마한 등치의 투수 임창정 선수가 임창정 어린이가 던지는. 아, 마치 이승엽 선수의 주거지원 시절을 보는 듯한. 아, 지금 뭐 타석의 위협감이. 첫 주, 첫 주. 떴어요, 떴어요, 떴어요. 김창결이 해내나요? 김창결이 해내나요? 김창현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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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인데 왜 뛰죠? 아, 빼어예요! 아, 이럴 수가요! 아, 파울이 아니라 빼어가 선언이 됐네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투수 직선타가 나오면서 3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고 3루에서 아웃됩니다. 3루 끝나나요? 그거는 소설 쓰는 거죠. 그거는 소설 쓰는 거잖아. 소설이 쓰시는 거잖아. 저런 공이, 저런 공이 한 3개 연속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위협적인 공이었어요. 또 그런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임창정! 임창정! 땅불! 좋아요! 호흡에서 씁니다! 임창정! 땅불! 호흡에서 씁니다! 아, 이러러! 파스터! 아, 이러러! 파스터! 이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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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안타를 잘 안 맞는 투수거든요. 자 2루까지 무관심도루죠. 진짜? 네 도루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아울러. 아 지금 보세요. 스피드가 지금 밀려. 창정 선수의 공은 경기를 거듭한 쭉쭉쭉쭉쭉. 공 구속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 야쿠르트의 임창용 투수가 오네요.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야 이 장전이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아 충분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뿐만 하면은 3회 아니라 5회까지 간다니까요 끝까지. 네 개에서 승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번 무너질 거예요. 아 1도 안 되는 플레이가 나거든요. 아 좋아요. 야 이건 라이징 베스트 볼인데요. 그렇게까지 표현해 준 너무 정말 고맙고요. 그냥 굳게 던진 거거든요. 그냥 굳게 던진 거거든요. 아래서 던진 거거든요. 아래서 던진. 점진원 입장점. 중전하 10쪽 점점 당기면서 무려 이 시점으로 끝났어요. 빈 자체 지금 현재까지 방어 0.00. 임창종 저러면서 괜히 한 번 알아보죠. 야 창종아. 야 1번 준비 1번. 야 그거 잡아줘야지. 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니가.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그때 상대에서는 보다 공이 빨라. 짧게 잡고 딱 맞추기만 하면 돼. 맞추기만 하면. 그리고 얘네는. 누가 봐도 감독님이잖아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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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조언 조언 조언. 조언 조언 조언. 조언. 그냥 있는 건 많은지 말아봐. 대명 교육교 선발 투수 김재욱 선수인데요. 1번 타자 한민관 선수를 기용한 이유가 뭐예요. 1번 타자하고 2번 타자하고 2번 타자하고 제가 댄스가 이렇게 빠른 선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민관 선수가 1번 타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좀 짧게 잡고 짧게 잡았죠. 일단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던졌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빠르네요. 굉장히 빠른. 좀 살살 던져. 싱다! FORMER MOSTRAIKU는 동그랗게, 비슷하면 맞추기처럼. supposedly зн 내장한다니까. 얘네는 difí Turbo가. 되게 쉬운 볼이야. 아아äh LAN breeding educ. 싱다는 거 야. название 계제 faço 우리요. 차lying 이렇게 서 spar인 10 pursued. 此 shoe는 아니 Indeed, 쫄. 좋겠다 보다 생각 Nav 이제. Start. turns and yes but well well i just 아 그렇죠. 의외의 야구를 천하부적 야구단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마르코 타자가 2번 타자예요. 마르코가 이 팀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진승. 마르코 원스의 껌보를 맞이합니다. 나 부탁했어. 나 이따 나가서 안타치면 늙은 사자 말고 돌아온 사자라고 해야 돼. 돌아오면서 하자 컴백상. 아 투스트리크 원 벌. 또 이제 볼 컴퓨터에 몰리죠. 트라이크 할 때마다 지금 그 습관처럼 주심을 노려보거든요. 아 좋지 않아요. 아 좋지 않아요. 저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노려보는 거죠. 노려보는 거죠. 아 거의 lovin 아 아무튼 삼진을 당은 감사합니다 3번 타자. 이 팀에서 가장 잘 치는 3, 4번 김창명서를 들어 3번이에요. 지효야. 지효야. 빠른 거. 제가 빡 위로 꽂으니까 드르륵 들어올 때 하나 그냥 막 걷어버리는 거예요. 자, 쳤어요. 야. 야. 야, 안 맞아. 어, 안 맞아. 뭐, 안 맞아. 근데 우리 김담분, 김 감독님께서 선수들에게 이. 작전 지시를 내는 거 보면. 던지면 빡 들어오면 빡. 지금 매력도 학교 야구부에서 거뭉치러 갔다가 삼진먹고 오지오라는 응원가를. 아 오지오 이러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 루스 잡아서 이 루스 잡아서 이리로라. 아 역시나 심리적으로 중학생 친구들. 본인보다 약 15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 삼진먹고 오지오라는 말을 하니까 지금 다 이 기분이 안 나신 거예요. 좀 지치신 것 같은데요? 오빠 여기 그늘 와가지고 빨리 물 좀 먹고 쉬어. 뭘 쉬어 술이나 말이지. 아 그래? 저기 나가서 쉬는 거야. 고음을 주는 관계. 임창정. 볼입니다. 쓰리 볼이죠. 근데 여기서 봐도 볼이 스트라이크인지가 보여요? 아 심오. 스트라이크? 우리가 파장하는 게 아니라. 주심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 소리야. 도울입니다. 아. 첫 주아. 첫 주아. 자 유격수 이한을 잡아서. 자 유격수 이한을 잡아서 이리로. 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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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늘. 아 나 하늘 이뻐 정전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고 잘 던지고 있어요? 엄청나구나. 이하늘이 멋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만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이 차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신형 수프 빠져 가는 이하늘이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저 제가 두 번째 타자. 아 찾았죠? 또 이하늘 또 이하늘 또 이하늘. 1, 2, 2, 2. 1로 해서 잡아야죠. 1로 해서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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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야. 아 오늘 이렇게 아 돌아온 사자 맞네요 이제 본인이 늙은 사자에서 돌아온 사자라고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이현석이 많죠? 이현석 성진에 이현석 박물 소비 성공. 회춘하는 모습 잘하면 이제 머릿결하겠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저기 포수들 여기 보면 쿠션 깔아주던데. 여기 이렇게 앉을 때. 그거 왜 우리 마리오는 안 해줘요? 지금 백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백 단장님이 계시니까 역시 계속 담당 PD가 안 해줄 수가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가는. 아 이건 김장열 해놔야죠. 김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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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열이 해놔야죠. 이경필 영영 죽겠지. 야 너무 쓸랑스톱해라 이거. 아 진짜. 아니 뭐 이정도가 하지 놈아. 야 다음 달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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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광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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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광이 하광이 1 시간 Lamb 이 사진 1 시간대